이렇게 등성 한 군데, 한 군데, 한 군데 서서 찍으면 이쁘게. 그래? 어, 기숙이 들어가. 형이 좀 더 들어가. 알았다. 제가 한 장만 찍어볼게요. 우리 표정 통일하죠, 어떻게 할까요? 그냥 무표정. 멍해 보이는데? 완전 무표정. 무표정. 웃으시면 안 돼요, 웃으시면 안 돼요. 아, 무표정. 응. 나와서 하면 돼. 하나, 둘, 셋. 아, 무표정. 이거 누나 이러니까 주인공. 주인공 됐어, 주인공. 내가 여기 사이에 들어가면 되겠다. 다 나와? 다 나와? 자, 갈게요. 예쁘다, 예쁘다. 무표정, 무표정. 영화 포스터 같아? 저기 그 연령고지도 한번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찍어볼게요. 세 친구가 말씀하십니까? 아, 연령고지 무지찍어. 전부자 치는 거 있잖아요. 15세 이상 가능합니다, 형님. 아, 너무 웃었어, 진짜로. 선국이 오빠가 멘트해? 아니, 눈을 해야지. 세 친구가 해야지, 세 친구가. 불타는 청춘은 15세 이상 관람가입니다. 관람가입니다. 끝나자마자 디디디. 이거는 마무리해주세요. 그래, 그래. 시청 가능합니다. 불타는 청춘은 15세 이상 시청 가능합니다. 디디디. 디디디디. 디디디디. 디디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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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진짜. 아, 진짜. 어, 하하하하. 아니, 우리는 뭐 장, 장보러 가면 하몽차서야. 야, 본숭아. 너 친구랑 경헌이랑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? 어? 아니, 이것들 왜 아나? 뭐 짜증나? 아니, 그런 건 아니고요. 아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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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거야? 우와! 아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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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!